정말 핫한 드라마인 낭만 딱터 김사부3 주요 출연진 17명에 대한 완전 놀랍고 재밌는 TMI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라라고 자빠졌네라고 외치던 김사부 역 한석규는 1964년 11월 3일생이며 한국 영화 역사상 칸 영화제를 휩쓸었던 기생충과 더불어 레전드 영화인 올드보이 유지태 역할을 한석규가 거절했던 일화도 최민식 힐링캠프에서 얘기했는데 우선 박찬욱 감독이 생각한 배우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같이 찍었던 이병헌 그리고 최민식은 영화 넘버3의 보답을 위해 한석규를 추천했지만 한석규와 이병헌 둘 다 해당 역할을 고사했다고 하네요. 당시 최민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유지태 역을 고사한 배우들 중 한 명은 딸이 있어서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유지태 역할은 당시 엄청 센세이션하면서 충격적인 역할이기도 했음 한국계 캐나다인 배우인 서우진 역 안효섭은 1995년 4월 17일생이며 2022년 드라마 산해맛선에서 김세정과 수위가 조금 높은 배드신을 선보였음 물론 엄청 화제였는데 둘의 인터뷰에서 김세정이 배드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김세정은 원래 가수여서 배드신이 처음이기도 했고 대본상의 상황 묘사가 정확하지 않아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촬영 당시 감독이 스킨십에 수위를 더 높여보자고 했다고 함 하지만 안효섭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잘 막아줬다고 하네요 얼굴도 키도 사기인데 거기다가 매너까지? 이게 나라냐? 역도 요정 출신 차은재 역 이성경은 1990년 8월 11생이며 과거 배우 조재현 딸 조혜정과 키싸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2017년 3월 드라마의 DVD 코멘터리 작업을 위해 배우들이 모였는데 조혜정이 개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 배우들을 소개할 때 이성경도 같은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논란이 되었고 있는 팔로워가 더 많은 이성경이 동료 배우의 길을 죽이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해 이성경은 팬카페의 조혜정과 자신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명글을 올렸는데 제 생각엔 이성경도 조혜정처럼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방송을 킬 수도 있는 것을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같음 드라마 도깨비 빌런 출신 박은탁 역 김민재는 1996년 11월 1일 생이며 세리에 우승한 축구선수 김민재랑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태어난 월도 같은 덜덜 김민재는 배우가 되기 전 4년간 연습생 생활을 한 케이스인데 처음부터 가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음악을 좋아해 동네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다가 17살이던 2012년 CJNM 오디션에 한 번만에 합격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김민재는 여진과 닮은 외모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임팩트 있는 빌런 역할을 선보였음 우영호 엄마 출신 오명신 역 진경은 1972년 3월 27일 생이며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 킬러였음과 더불어 과거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시기 생계를 위해 신인 연기자들을 가르쳤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제자로는 배우 최진혁, 한채아, 서영희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드라마 국가에서에서 최진혁과 만났을 때 너무 뿌듯했다고 하네요 영화계신 스틸러 전문 장기태혁, 임원희는 1970년 10월 11일 생이며 그 유명한 전설의 서울예대 연극과 구공학번 출신입니다 동기로는 신동혁, 정재영, 황정민, 안재욱, 류승용 등이 있는데 라인업 장난 아니네요, 덜덜 그리고 임원희는 조연급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타찌마와 리와 재밌는 영화 등 데뷔 초부터 충무로의 주연급으로 나름 영역이 확실했던 배우였음 19살 연하와 결혼했던 마취가 남도일 역 변우민은 1965년 2월 1일 생이며 2008년 SBS 전설의 막장 드라마인 아내의 유혹에서 나쁜 남편의 대명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정교빈 역으로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음 특히 아내의 유혹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변우민의 결혼 때문에 아시아 여러 나라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결혼식에 찾아오거나 부조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집 나가면 개고생자를 열연했던 보람이 여기 있는 건 안 비밀 재벌집 막내 아들 고명딸 사위 닮은 박민국 역 김주원은 1980년 3월 1일 생이며 낭만 닥터 김사부 투에서 김사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대립하며 열폭했던 모습과는 달리 26년차 한석규 덕후라고 하고 어린 시절 한석규를 보고 연기자의 꿈을 키워왔고 한 해에 최소 세뇌보는 한석규가 출연한 영화인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감상한다고 하네요 이에 팬들은 찐덕의 존버 성공이라 말함 드라마 산마이웨이 양아치 의사 출신 정인수 역 윤나무는 1985년 8월 13일 생이며 본명이 김태훈인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김수로가 예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정하고 뜻을 생각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울창한 나무가 돼서 그 사람들을 연기라는 그늘 밑에서 쉴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명도 틀이라고 합니다 윤나무는 김사부에서 진지한 연기를 선보이는데 2017년 드라마 산마이웨이에서는 깐족거리는 의사 역할로 김지원 싸대기 때렸다가 박서준한테 참교육 당함 드라마 쩐의 전쟁 출신 배문정 역 신동욱은 1982년 9월 14일 생이며 쩐의 전쟁에서 누구나 가슴에 3천원쯤은 있다고 외쳤던 건 안 비밀 신동욱은 2010년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복합부의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병은 희귀병이자 난치병이며 증상 역시 출산이나 사지 절단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 2011년 의병 체대하였고 투병 때문에 체대 이후 6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손인데 너무 아픈 나머지 이를 너무 꽉 깨물어서 이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하네요 덜덜 포스트 임수정이라고 불리는 유나름 역 소주연은 1993년 12월 31일 생이며 이름은 소주연이라 끊임없이 소주와 관련된 농담을 듣는 편이지만 실제로는 술이 정말 약하다고 함 주량은 소주는 3잔 맥주는 한 캔 정도라고 하네요 드라마 모범 택시투 트로트 가수 출신 양호준 역 고상호는 1985년 10월 5일 생이며 영화 극한 직업 2분 아닌 고상호는 본가가 제주도에 있으며 예전부터 집에서 귤농사를 지어 지금도 굴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별명도 그래서 고귤이라고 함 극 중 간호사 후배에게 은근 까칠했던 주영 미역 윤보라는 1989년 12월 30일 생이며 원래 본캐는 걸그룹 시스타의 보라였음 시스타로 인기 몰이를 하다가 2017년 돌연 해체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맏언니 보라는 가수 병행이 아닌 연기자의 길로 집중하게 된 1타 스캔들 노윤서 친엄마인 줄 알았던 엄연정혁 정재아는 1990년 4월 21일 생이며 아역 배우 출신인데 아역으로 출연했던 작품으로는 2004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임수정 동생 역할 2005년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프에서 서태지 와이프 친구 역할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나무니 젊은 시절 화려한 작품 커리어 실화냐 돌단병원 금쪽의 장동화역 이신영은 1998년 1월 24일 생이며 2020년 2월 중학교 동창이 질투심 등을 유러 학교 폭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고발한 적이 있음 이는 잘 나가는 동창 친구가 부럽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달라는 협박을 한 동창생의 잘못이었고 이후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이신영 배우에 대한 글을 썼다며 사과하였음 피지컬백에 나올 것 같이 생긴 이선웅혁 이용래는 1990년 1월 28일 생이며 2020년에 방영한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빌런지 청신 역을 소화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음 여담으로 해당 역할 오디션은 주인공인 조병규의 추천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석규와 진행시켜를 외칠 것 같은 차진만 역 또경영 이경영은 1960년 12월 10일 생이며 김사부와는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먼저 만난 적 있는 사이 영화 프리즌 리턴 매치시라냐?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